제가 좀 웃겨가지고 찍었던 사진이에요. 상황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. 자 그럼 바로 지금껏 공개해주세요. 하하하하 아... 아... 뭐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. 잘 찍었다. 저거 나야? 귀여워. 지석 씨. 너무 격렬해진으로 찾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. 지석 씨. 지석 씨. 지석 씨. 지석 씨. 아.... 지석 씨. 한골 배고프고파. 지석 씨. 지석 씨. 다크라이너. 지석 씨. 지석 씨. 도마. 지석 씨. 지석 씨. 지석 씨. 이 친구가 다 신을... 야 진짜 오빠다 언니도 제노다 진짜 형님! 형님! 한 번 사진 밖에 하지마 언니! 나 이거 제노 있어! 진짜? 다음 주의가 한국인 여행 한국인 여행 이 여행 한국인 여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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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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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